서면의 정점, 그 가장 특별한 자리, 그곳에서 완성되는 단 하나의 주거 문화, 지금껏 만나지 못한 새로운 감각, 시선을 압도하는 드높은 품격, 최고의 기준보다 한 차원 높은 암모까지, 서면을 대표하는 라이프 랜드마크로, 당신만을 위해 디자인된 주거 공간과, 높은 희소 가치와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명품 공간 디에이션을 선보입니다. 서면, 그 모든 가치의 정점이 된 이곳에서, 당신만의 고귀한 삶을 소유하십시오. 디에이션, 박부산 과거, 상류 0.1%나, 특정 슈퍼 리치들의 주거 공간은, 높은 감장의 대저택이나, 고급 필라, 펜트하우스와, 초고가 아파트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완벽히 차별화된 공간의 단절과, 자신만의 영감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함을 원하면서, 런던, 뉴욕, 시드미, 북경, 도쿄, 강남 등 세계적 대도시의 새로운 주거 문화 트렌드로, 소수만을 위한 차별화된 하이엔드 주거 공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주거 문화의 변화는, 그들의 취향과 스타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명품 가구, 수입산 인테리어, 포테시 컨시어지, 하이엔드급 어미니티 등, 그들이 좋아하는 삶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특별한 명품 공간의 주거 문화, 부산의 최중심, 서면의 정점에서, 디에이션 파크 부산의 이름으로, 새롭게 만납니다. 서면의 정점, 그 핵심 입지의 라이플랜드마크로 들어서는, 디에이션 파크 부산. 부산 최대 규모, 부산 시민공원과, 전국 최대 규모 도심광장인 송상현 광장의 더블 숲세권으로,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공원의 아침과, 메트로폴리스의 한가운데, 101만 구리의 숲을 걷는 특권. 부산의 황금라인, 도보 1군, 동해선 부전력과, 1호선 부전력, 서면역 1, 2호선의 더블 역세권, 중앙대로 등, 360도 광역 교통망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빠르게 통하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이동, 무년 국제금융센터, 부산시청 행정타운 등, 중심 업무 지구의 직주근접 라이프의 여유와,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점포카페거리 등, 원스터 문화 쇼핑 라이프의 질공, 아울러 부산시민공원 촉진지구 개발 비전과, 서울 및 부울경 메가시티를 바로 입는 구전역 KTX 예정, 복합환승센터 예정의 눈부신 미래 가치까지, 가장 높이 누리는 서명, 그 모든 가치에, 복합환승센터 예정의 눈부신이, 복합환승센터 예정의 눈부신이,